네, 두 번째 기관의 누리입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종목들 사실은 실적도 좋고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피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코스닥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좀 안 좋은 편인데요. 약간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1년 달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코스피 대비해서 언더 퍼포먼스는 사실이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나 이런 업종들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부진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좀 오르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데 두 가지 원인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낙폭가대 바이오들의 반등, 왜냐하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미국채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반영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바텀 피싱에서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 유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IT 관련된 중소형주들을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조금 이제 좀 노려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단기에 바이오가 2주 동안 좀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금리가 딱 올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코스닥이 먼저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가 올랐고 아마 바이오도 역시 저점 매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좀 보시면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조금 올라왔고 지금은 오늘은 좀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이 중소형주 내지는 코스닥 회사들 좀 사도 되나요? 아니면 코스피로 그냥 넘어갈까요? 일단 그 뭐 어떻게 보면 산업재군이 오늘 움직이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큰 장기 그림에서의 금리 인상 금리가 조금씩 경기 개선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산업재의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사자 관점에서 바텀홀을 봤을 때 실적 대비 좀 납폭이 과대하니까 가격 메리트가 많이 있거든요. 코스닥이.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종목들을 좀 찾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하고 한국이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우가 오르면 다우가 좋고 나스닥이 빠지면 코스닥이 조금 조종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인 이상 맞춰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 포트폴리오에는 경기 민감주를 가져가시고 그때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20, 30%는 이제 어떤 중소용주나 아니면 납폭가대 바이오 종목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괜찮은 투자 전략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좀 실적이 확실하게 좀 늘어나고 생각보다 좀 말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발굴해보고 싶은데 일단 어떤 업종의 어떤 종목들을 좀 지금부터 보면 우리가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기관 투자들이 관심이 있던 종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눌려있고 눌려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의 상승이 어떤 레벨이 제한되면서 다시 성장주를 보자라는 컨셉이 한 2주 동안 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이미 아시는 것처럼 IT와 바이오가 좀 많이 올랐고요. 아무래도 바이오는 모멘텀 위주의 종목이고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소재나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 거예요? 지금 실적이 좀 늘어나는 거 지금은 실적이 담보되지 않으면 손이 나가지 않을 정도의 변동성이니까 실적 좀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1분기 때 서프가 나오는 종목들은 어차피 실적 시즌에 좀 판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좋게 보는 것들은 삼성이 IT에서 그러면 어떤 걸 볼까? 반도체 좋다는 거야?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도체 말고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폴더블을 하반기 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게 결국 폴더블, 삼성의 폴더블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폴더블, 조금 진부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 폴더블 투자 전략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저희가 폴더블 이렇게 하면 UTG다, 어떤 회사가 유리를 개발했다 하면 주가가 상가가고 있었거든요. 그건 초기에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체가 기술이 있다만 하더라도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거였지만 그래서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작년, 재작년이 이제 그런 시장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이제 폴더블 판매량이 280만 대 올해부터는 삼성이 내부적으로 한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낮은 효과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작년보다 올해 한 두세 배 정도 성장하고 올해보다 내년 더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타피기예요? 폴더블 중에서? 폴더블 중에는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 두 개를 좋아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뭐를 골라야 돼요?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큰 KH바텍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KH바텍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부터는 기술 개발이 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산, 퀄, 그러니까 어떤 부품사들이, IT 부품사들이 보통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들어가서 제품을 납품을 할 때 보통 개발 승인하고 양산 승인하고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개발 승인과 양산 승인. 지금 올해 실적이 찍히는 애들은 양산 승인을 받은 애들이죠. 그래서 개발 승인, 작년부터 낮대, 낮대 했다가 다 지금 주가가 빠진 종목들 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이 두 개만 유독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2분기부터 양산 업체를 양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비싸지 않아요? 일단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일단 중국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하반기 때 굉장히 많이 출시된다고 하지만 지금 샤오미나 아니면 CS호테나 여러 화웨이나 여러 가지 발표를 하지만 양산에서 제품까지 판매를 올해까지는 못할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실적이 찍히고 내년도에 폴더블 시장이 올해보다는 두세 배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숫자를 보죠. 작년에 280만 대 삼성만 그럼 올해 한 800만 대 한다고 그러고 그럼 내년에는 몇만 대? 내년에는 한 3천만 대 정도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삼성만? 시장 전체? 그 애플은 언제 폴더블 할 것 같아요? 애플은 내년에 출시한다고는 돼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UTG의 주름이 가 있으면 사실 애플은 채용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매년 두세 배씩 늘어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KHVATEC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 올해 밸류에이션 말고 내년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피해가? 일단 근데 이제 연말쯤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회사가 물론 독점해서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삼성은 항상 듀얼 밴더와 전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회사가 힌지와 내장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내년도의 실적은 모레보다 당연히 폴더블이 세 배 늘어나면 실적이 세 배 늘어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두 배 정도 보면은 지금 내년 밸류에이션은 한 1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배에서 15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폴더블 하는 힌지 하는 회사가 12배, 13배로 PER로 거래된다. 네. 그러면은 비상검입니까? 상검입니까? 저는 좀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은 지금 중소형 업체, 비상장 업체들도 지금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양산을 해서 삼성의 선택을 받아서 실적을 실제로 찍어주는 회사는 물론 1분기 말고 2분기 실적부터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겠지만 멀티풀 상승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스마트폰 독점 아이템을 했던 업체들이 멀티풀 시장 초기에는 20배, 30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장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2분기 전망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5월 초부터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아직 세밀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150을 다 공매도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리스크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리스크였던 CFD 양도가세 이슈 시장에서 다 이미 알아버렸고 코스닥은 3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다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결국에는 코스피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오르려면 셀트룸 헬스케어가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누워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8.7조를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 때 9조 그다음에 올 2분기 컨센서스인이 9.7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1분기 실적은 4월 초에 나오는 9조 이상 나왔는데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이거를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또 쉬었다가 다시 가는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때도 보면 최근에 지금 이머징 마켓의 자금 플로우가 좋지 않습니다. 이미 보시는 것처럼 미국 채 금리는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고 이머징 쪽에 자금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쪽으로의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문기점이 4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좀 뭐라고 그럴까 논리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네요. 좀 상상전자에 달려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